연속 낭독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 송영필 목사 지음 갚을 길 없는 은혜의 마흔 네 번째로 낭독의 공정입니다 당시에는 우연히 미약하게 시작한 일이 장대하게 되었다고 생각했지만 돌이켜보면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장학금이나 생필품이었다면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무엇보다 매우 한정적인 효과를 거뒀을 것이다 그러나 피아노는 그 수명 자체가 길고 찬양하는 동안 모두의 기과와 마음을 울리니 이보다 공평할 수가 없다 시장 조사를 한 것도 아닌데 가장 효과적이고 은혜로운 선교 물품을 찾게 된 것이다 이렇듯 우선 믿음으로 나아가면 지혜와 기회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나는 피아노 선교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신하게 됐다 중국 선교 활동을 하면서 위급한 상황도 많았다 한 번은 백두산 밑에 간 적이 있었다 근처에 사람들이 모여 밥을 먹고 있었다 난 그 풍경을 카메라에 담았다 그런데 갑자기 중국 군인이 엄청 화를 내며 내게 총을 들이댔다 그러면서 중국말로 고함을 질렀다 무엇 때문인지 알 수가 없었다 군인은 곧 방화세를 당길 태세였다 아찔했다 순간 목숨을 주님께 맡기겠다고 기도했다 뭘 알아들을 수가 없었는데 옆에 있던 안내원이 통역을 해줬다 사진을 찍으려면 사람들이 음식을 먹기 시작할 때 찍지 왜 다 먹은 후 빈접시를 찍느냐 그것은 당신 나라에 가서 우릴 나쁘게 선동하려는 거 아니냐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순간이었다 그 순간 다행히 내 안내원이 흥분한 군인에게 잘 얘기를 해서 무사히 고비를 넘길 수가 있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이다 앞으로는 조심해야지 그 안내원은 나를 무척 좋아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이면 어디든 안내를 해줬다 그때 한국에서 안중근 의사의 묘를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나는 안내원에게 안중근 의사의 묘를 찾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었다 그는 여순 가까운 큰 도시의 감옥이 있고 아마도 그곳에 안중근 의사 묘가 있을 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곳은 군사 지역이라서 중국 사람들조차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다 그런데 나를 안내하던 친구는 중정이라고 하는 군대의 가무단 소속이었다 그 친구는 독창을 하고 부인은 독춤을 추는 댄서였다 중국에서는 중정 소속의 가무단들은 아무 통제 없이 이곳저곳을 다닐 수가 있었다 그래서 그 친구와 함께 중정에서 왔다고 하면서 통과증을 보여주니 감옥까지 들여보내줬다 중정 독창관은 중국에서는 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이다 여순 감옥 안에는 죄인들이 쓰는 고깔이 놓여져 있었고 죄수복이 세탁소처럼 걸려있었다 형틀을 보니 더러 겁이 났다 시커먼 벽엔 안중근 의사의 것으로 보이는 손바닥 찍은 문양을 비롯해 귀중한 자료들이 많이 보관되어 있었다 나는 그 자료들을 카메라에 담고 싶었으나 보안 직원들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 당시 나는 기자들이 쓰는 큰 카메라 한 대와 비디오 캠코더 그리고 최소형 카메라 한 대를 가지고 있었다 난 그들에게 큰 카메라와 캠코더로는 찍지 않을 테니 이 작은 카메라는 찍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했다 그래서 최소형 카메라로 찍는 것을 허락받았다 그들 보기에는 작은 카메라가 찍어봐야 얼마나 찍겠는가 싶어 허락한 것이다 그런데 그 카메라는 작지만 고성능 카메라여서 거기에 있던 자료들을 선명하게 찍을 수가 있었다 카메라를 종류별로 가져간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다 나는 최대한 많이 사진을 찍었다 한국에 돌아와서 그 사진들은 소중한 기록물이 되었고 한국일보에서도 이면에 걸쳐 그 사진들을 보도했다 여순 감옥을 나온 우리는 주변 사람들이 준 정보를 가지고 안중근 의사의 묘를 찾느라 안동에서 여순을 거쳐 대련을 지나가면서 안중근 의사의 묘소를 찾아봤다 하지만 묘소는 찾을 수가 없었다 누군가가 용종으로 가면 있을 거라 해서 우리는 발길을 용종으로 향했다 용종은 연길까지 갔다가 거기서 또 북쪽으로 한참을 가해 갈 수 있는 곳이었다 안동에서도 이틀 정도를 꼬박 가야 할 정도로 먼 곳이었다 며칠 걸려 용종에 도착해서 여기저기 묘소를 찾다 보니 누군가가 저쪽에 한국사람 묘 하나 있는데 혹시 우리가 찾고 있는 묘일지 모르겠어요 말했다 우리는 알려준 묘으로 급히 가봤다 그 묘는 누가 관리를 하지 않아 아주 허름했고 길게 자란 풀밭에 묻혀 제대로 보이지도 않았다 그런데 나무로 만든 비석에는 윤동주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연속낭독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 송용필 목사 즈음 갚을 길 없는 은혜 마흔 네번째로 제작 윤재희 낭독 공정이었습니다 자막 by brauchen 자막 by 정 강한 golpe 자막 by 정ический Salty 자막 by 정형 자막 by 정대 permit